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국민들이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치러가지고 권력에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으면 결국 전체주의 사회가 어떻게 겪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 경제위기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를 말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다 이야기죠.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단호히 단속하겠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핵심적인 쟁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는 못하도록 하겠죠. 5.18이 그렇고 그다음 다른 거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라. 선거 절대 부정선거 단속법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선거부정 입에 내세우면 다 여러분들 감방에 쳐넣거나 아니면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괴롭히겠죠.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지 말라. 중국 경제가 쇠퇴할 것이란 인지적 함정에 빠뜨리는 시도를 단속하고 처벌하겠다. 중국이란 나라가 양적인 성장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경제성장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양적 자본 투입을 늘리고 노동 투입을 늘려가지고 성장하지만 어느 국면이 되게 되면 양적 투입에서 질적인 개선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질적인 개선이라는 것은 생산성이 그만큼 향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선진구로 다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제 사유로 가는 겁니다. 중국 공상당은 오래 갈 겁니다. 디지털 기술들이 너무너무 큰 힘을 주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반체제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구멍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생산성이 올라가려면 자원 낭비를 줄이고 국가가 훨씬 더 개방적으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 투입이나 노동 투입 같은 것이 이제 한계에 달아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을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한국이 생산성을 못 높이면 2040년대 역성장에 진입하는데 2040년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 마이너스 성장 국가에 진입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하느니 보고서를 냈는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양적 투입을 통해서 성장을 처음에 하다가 질적 수입을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엄청나게 양적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 향상 국가로 이렇게 변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억압적인 국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국가의 부정적인 정보는 유포하지 말라 이야기죠. 중국 경제를 쉿대시키려는 말의 흉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겠다. 경제 선정과 여론 지도를 강화하고 중국 경제 광명론을 강조해야 된다. 12일 날 열렸던 시진핑 국가주석 주제를 열렸던 중국 공상당 중앙경제 공작회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체제 전쟁에서 거의 전선에 와 있는데 결국 해양 세력과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런 전체주의 성격이 강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북한과 같은 그런 대륙 세력과 이런 가까이 갈 건지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로에서 있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는 중국하고 가까이 하려고 계속 여러분들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미국이 계속 이렇게 억제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단임제였거든요. 이제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선이 넘어갈 것이고 대통령 선거가 넘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넘어갈 겁니다. 그럼 나라 전체가 그냥 완전히 친중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친중국가가 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국 공상당이 인민을 통제했던 기술을 대부분 도입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대부분 도입해 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국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나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곧 우리 함께 올 수 있는 바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한테 닥치게 될 이야기를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중국 특책사회주의 제도를 계속 공급하는 거니까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그런 전체주의 세력들에 둘러 쌓인 채로 해양 세력과 이런 손을 잡아 가지고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부분이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데 그게 완전히 뭡니까 맛이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선거를 못 지키면 그렇게 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닐 겁니다. 왜 사람은 당장의 여러분들 배고픔이나 아픔은 반응을 하지만 설서히 본인들은 여러분들 뭐죠 죽이는 것은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친중국가의 행보를 긋게 될 것이고 동시에 나라가 여러분들 중국 인민의 통제기술들을 그대로 다 도용하겠죠. 2021년도 12월 달에 통과됐던 공수처 법안도 여러분들 중국의 행사법 같은 걸 벤치마킹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마 조국이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오늘 참 요지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 분위기 같은 것에서 한 발죽씩 그 거리를 두고 현상과 문제의 혁신과 본질이 뭔지를 착하게 꿰뚫어 가지고 정신을 바짝 못 차리게 되면 그냥 어울려 가지고 그냥 전체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국힘이나 대통령실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본인들이 권언적인 문제를 손을 안 대기로 결정하는 순간 거의 3분의 1 정도가 나라가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와 가지고 선거를 이기겠다고 저렇게 야단 법석을 지우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머리가 단체포적이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원인 결과가 뭔지를 놀릴 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선수를 쓰던지가 안 해. 한동훈이 오든 한동훈 슈퍼 울트라 한동훈이 오든 현재 체제에서는 현재와 같은 선거 제도처럼 득표수를 만드는 체제 안에서는 선거 결과가 기대한 것처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의 선후를 따지면 그게 여러분들 먼저 지적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보수주의자인가 말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보인 행동을 보게 되면 보수주의자하고 완전히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좌익들에 비해서 소위 우익들 보수주의자들의 굉장히 큰 특징은 양심과 양식과 여러분들 이런 부분의 굉장히 정직함이라는 부분들이 좌파들의 훨씬 더 우월적인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선전사기 조작에 능하지만 우익들은 좌익에 비해서 뭐죠 훨씬 더 뭐죠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왜 공정이라는 것이 핵심 여러분들 가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방송 또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로운 여러분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는 방송이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해 주셔가지고 이 방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제가 하나 드리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선거 부정을 파헤친 참 도덕놈들이라는 제목을 잘 정했죠. 전체 다 도덕놈들이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도덕질한 놈 도덕질 덮는 놈 도덕질 옹호하는 놈 선거 부정을 정말 체계적으로 파헤친 도덕놈들 시리즈가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고 참정권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보급에 많이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한 7주 전부터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꺼번에는 잘 못 이루고 싶겠지만 시간을 두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내일 어김없이 5시 50분 오전 5시 50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덕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